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3월 그죠? 우리 신규 ABF 프로모션 이게 날짜 그죠? 우리 3월 2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에요. 그래서 3월 1일날 가입하신 분은 안됩니다. 오전 9시부터 3월 31일 금요일 11시 50분인데 이 채널이 다릅니다. 그죠? 이 채널이 마감이 우리가 SABN 그 다음에 ARS 취급 예약 주문은 오후 11시 50분 마감이에요. 11시 50분. 그죠? 이러면 또 58분에 막 전화 오잖아요. 왜 그런걸 공지 안 했냐고. 지금 단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월 30일 전화 주문은 오후 6시 마감. 그죠? 그 다음에 ABC 현장 주문은 우리가 영업시간이 그죠? 금요일날 오후 7시이기 때문에 7시에 마감하시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어? 이거 안 넣는 거고. 내가 스마트폰만 넣는 거고 있네요. 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 이게 넘어가면 다 넘어갈 줄 알았는데. 어 이거 두 개를 다 동시에 보내야 되네. 저도 이거 보면 되네요. 네. 그래서 신규 ABO님께 드리는 혜택. 그죠? 우리가 3월 1달 신규 가입하고 15만이 이상 구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일 주문이라고 단일 주무역이 15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한 번 주문하고 또 한 번 주문해서 영수증이 두 개일 때 15만 원이 아니라 이 영수증 하나에 여러 가지 아이템이 15만 원 이상 그거를 한 방에 주문했을 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성장 키트 이렇게 드립니다. 위만 원이고 그죠? 안에 10가지 샘플이 있죠. 다음에 우리 상위 플래튜늄에게는 15만 원 이상 구매한 실적이 ABO 30조 이상 구원시 전국 호텔, 체인 호텔, 리조트를 숙박근을 정정합니다. 내용 한 번 볼까요? 안에 쭉 이렇게 나와요. 보면 좋은 호텔 다 있어요. 서울에 파크, 하이아트, 시그니엘, 롯데에서 운영하는 거죠. 웨스틴, 조선, 부산 안 볼까요? 부산 이런 일이 많으니까. 그랜드 조선, 부산. 그죠? 이거 안 들어가고 있죠. 앞에 내가 맨날 살고 있거든. 이런 얼굴 한 번도 못 봤어. 내가 그 호텔 거기서 맨날 밥 먹는데 아침에 사실은 그 강아지하고 산책하기도 하요. 호텔 앞에서. 거기에 잔디밭에 배변 싼 거는 우리 집계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 파라다이스 부산. 여기도 제가 자주 가요. 강아지하고. 그 다음 부산, 시그니엘 부산. 여기도 이게 뭡니까? 이 건물 이름이 뭐더라? LGT. LGT에서 한 롯데에서 운영하는 건데 수영장. 그죠? 수영장에는 본인으로 부담해서 해야 되고 숙박근을 드린다. 시그니엘 부산. 그거 얼마 안 하더라고. 수영하는 건 얼마 안 해요. 그런데 숙박이 아주 비쌉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부산, 웨스틴, 조선 부산구는 입구에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다 해운대 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들이 이분이 찬스다. 공짜니까. 자,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하신 분은 우리 드림을 대에서 약간 색깔 있죠? 20만 원 상품권 지급한다. 추가로 그 하신 분. 본사 조건을 숙박근 받으신 분은 이거 나가는 거지. 쉽죠? 다음에 아미, 현대카드 이런 거는 사이트에 나와 있으니까 제목만 읽고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오늘 이게 메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대카드, 기급. 그 다음에 ABC, 봄맞이 프로모션 조금 남아있대요. 그 다음에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이것도 이걸 주는 게 아니다. 이걸 두 달 하면 이렇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테킴 아키텍처 그림 출시 프로모션. 왜? 왜요? 이것도 다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우리가 14만 원인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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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00원, 32,000원, 14,600원 해서 7만 5,600원을 드린다. 괜찮죠? 14만 원을 사면 7만 5,600원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멀티 디펜스 UV 프로텍트 프로모션. 이것도 이걸 사면 이 가격을 모르겠어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12,900원. 돈 많이 이상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준다. 환승 에어. 아시죠? 이런 게 다 아까 말한 대로 신규에 해당됩니다. 사시갖고 가시면. 그 다음에 이스프링 아메이퀸 스마트페이 출시 프로모션. 이게 원 가격인데 117만 원이 원 가격인데 하면 126만 원이 되고 112만 원인데 126만 원. 그 다음 134만 원인데 한 8만 원, 9만 원 정도가 할부 개념으로 붙더라고요. 자, 바디키 마이핏 아시죠? 성공하시면 성공 바우처 주고 그 다음에 우리 글루타치온. 그 다음 또 바디키 M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전기품. 그렇죠? 프로모션 테스입니까? 네. 많이 주문하셔서 3월달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진짜 이분 강의 듣고 싶은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튜어디스 출신의 키도 크시고 너무너무 피부도 좋으시고 예쁘시고 사업까지도 너무 멋지게 해내시는 리더님이십니다. 대구에서 오신 이창선 수석 다이아몬드리더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림나이트잖아요. 너무 떨려요. 그래서. 저 원래 잘 안 떠는데 오늘 되게 긴장되고 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또 제가 새로운 또 제 나름은 또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초대해 주신 김창은, 김명희 리더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이 사업이라는 건 이렇게 내가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그 경험들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이제 회계연도 후반기 사업의 시작인 3월입니다. 이 3월에 드림나이트에 초대돼서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후반기 사업의 너무 중요한 오늘 어떤 말씀을 해드리면 진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어요. 아멘이 사업을 하면 어떤 게 좋아져? 너무 잘 아시죠? 어떤 것들이 좋아지는지 너무 잘 아시죠? 그걸 얻기 위해서 난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오늘은 진짜 사업의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비즈니스를 남편이 전해줬습니다. 남자친구죠. 23년 전에 남자친구가 이 비즈니스를 듣고 이러한 세미나를 처음 갔다가 저한테 온 거예요. 네 꿈 있나? 뭐 이렇게 제가 아멜을 시작했습니다. 아무 설명도 못하는 사람이 사업을 전해준 거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이런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제가 저에 대한 점검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 나는 정말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었구나. 난 진짜 정말 살아가지는 대로 살았구나. 왜냐하면 괜찮았어요. 지금은 이제 아줌마지만 그전에는 승무원이었잖아요. 제 주변은 다 승무원이었고 내 학교 다니던 친구들보다는 다 괜찮았다라는 거죠. 돈을 받아 급여를 받았는데요. 급여를 쓸 시간이 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해외에 나가 있고 한국에 들어오면 수영하고 좀 쉬고 이러면 또다시 해외에 나가고 해외에 나가면 그 퍼듐이라는 돈을 줘요. 현지 체제 경비를 US 달러로 줍니다. 그걸 모으려고 작정하잖아요. 정말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받으면 다 쓰고 받으면 다 쓰고 뭘 살까? 뭐 이런 거 있죠.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돈이 들어오면 뭘 살까? 생각하는 게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디 투자할까? 부자들의 특징입니다. 나에게 투자하는 것도 사실은 투자인 거죠.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돈이 생기면 뭘 살까? 저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 돈을 제대로 모았었고 뭐라도 하나 샀을 건데 그때 왜 정말 좋은 시계나 이런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걸 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경제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저도 아주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듣고 듣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그걸 알아야 아메이가 기회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생필품을 가지고 내가 재테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슈퍼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필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건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기업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만 봐도 아메이는 완전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기회인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그냥 오잖아요. 그리고 준비되지 않았을 때 오잖아요. 오니까 사실 이게 귀한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냥 왔으니까 이게 귀한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한테 여행을 가거나 이러며 물어봐요. 리더님은 왜 아메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리더님은 왜 아메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이런 질문들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거의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하다 보면 다이아몬드가 될 것 같아서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 5년에 1억이라고 해서요. 이 대답이 제일 많아요. 2, 5년에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해보기로 생각했어요. 라는 대답이 가장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내가 다이아몬드 플랜까지는 세워놓고 시작한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는 된다는 거예요. 물론 5년이 아니더라도 5년이 아니라 10년이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그걸 설정하고 시작한 사람들이 다이아몬드가 되더라도 저는 오늘 이 시점에 무엇이 중요할까 생각했을 때요. 사업 시작하기. 아메사업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정말 짧게 말씀드린 2, 5년 안에 1억. 돈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사실 우리가 그거 없으면 이 사업 여러분 관심 있게 가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이 사업 시작하기, 그리고 텐코아, 그리고 이 사업에서 주는 보상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한 기간 저는 아메사업이 짜투리 시간으로 내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해보겠다고 처음에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2년에서 5년이라서 사실 저도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집중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계속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년에서 5년 또는 내가 생각했던 그 시간, 그 시간까지는 내가 집중할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볼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결과의 차이를 만들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업 시작하기요. 한 번 해볼게요. 하다 보면 되겠죠. 이거 하고요. 난 자신 없는데 시스템에서 가르쳐준다면 그걸 그대로 해볼 생각은 있잖아요. 그럼 정말 제가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스폰서님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럼 세상의 모든 스폰서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스폰서의 말을 믿고 내 플랜, 아메이 플랜이 된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내가 되냐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럼 내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려면 무엇이 필요한데 내 플랜이 필요하다. 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의 기준은. 내 플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다 보면 되겠지가 아니라 먼저 내 플랜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전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플랜. 아메이 플랜이 된다는 건 사람들 다 알아요. 63년 동안 검증했고 한국아메에서 이미 벌써 검증했고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들이 다 검증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되냐는 것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명확한 나의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틀이 있어야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해나갈수록 플랜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랜을 가지고 사업 설명을 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과 이 플랜 없이 그냥 한번 해볼게요 라고 시작하는 사람의 결과치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결과치도 다르지만 비즈니스를 하면서 경험치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달라집니다. 플랜이 없는 상태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상처투성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플랜이 있어요. 플랜이 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럼 처음에는 좌절하잖아요 우리가. 저도 좌절했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면서 이유를 찾아가면서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플랜이 있고 없고입니다 여러분. 아메이 플랜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 플랜을 설명합니다. 정말 쉽게 설명을 제가 함께 해드리면요. 이걸 비유를 제가 요즘 어떤 비유를 저희 파트너들한테 드리느냐 하면요. 쿠팡입니다. 쿠팡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은 있잖아요. 여러분 다 거의 쿠팡으로 쓰시죠. 쿠팡은 소비 습관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뭘 살 거 있으면 바로 쿠팡으로 들어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책을 교보문고와 알라딘에서 샀어요. 그런데 제가 책의 주문 채널을 쿠팡으로 바꿨어요. 왜? 너무 빨랐어요. 저희 딸아이 교재를 보내야 되는데 공지가 1월에 났는 건데 어제 아래 저한테 전화와서 책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알라딘 늦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쿠팡에 들어가서 보내줘서 이틀 뒤에 받았어요. 쿠팡이 왜 돈을 버느냐. 여러분들의 소비 습관을 스물스물스물 바꿔서 나중엔 1,900원 하다가 4,900원 하다가 아마 9,900원 될 겁니다. 여러분 무료 배송하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델이 있으니까 우린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쿠팡의 사장은 처음에 이 모델이 없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플랜을 명확하게 세워서 자기의 비즈니스 플랜인 거죠. 사업 계획세로 세워서 투자자들에게 가서 정말 많은 사업 설명을 했을 겁니다. 진짜 많은 사업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요? 한두 명 본 게 아닐 거잖아요. 질문도 하고 왜 하려고 하느냐고 하고 당신 비전은 뭐냐고 하고 정말 이렇게 되냐는 정말 많은 얘기들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투자를 받았는 것보다 아마 투자에 거절을 받은 게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은 계속 했어요. 왜? 정말 될 거니까. 그리고 거절을 받았을 때마다 자기의 플랜을 계속 상상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사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듣고 누군가 투자했어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가. 5천억 투자했잖아요. 그래도 쿠팡은 계속해서 적자입니다. 지금도 적자일 거예요. 왜? 너무 많은 인건비가 들어갈 거니까요. 그리고 정말 저가니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저래가 또 적자란다. 왜 돈을 벌겠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사업가는? 주식을 상장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월 매출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저는 왜 미국에 상장했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욕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사업 설명을 이 사람이 했을까 투자자들에게 가서. 얼마나 떨렸을까. 이 사람이 거절받고 나올 때 얼마나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을 상상했을까. 그런데 거절한 사람 말고 자기에게 투자한 사람. 그 사람 반드시 있을 거라고 내 이 플랜을 알아듣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 나에게 투자하는 사람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프리젠테이션 했을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초기에 내가 아무 결과치가 없을 때는 여러분 그 정도의 용기는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으로 용기를 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의 플랜으로. 2년에서 5년 안에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된 사람들은요. 모두 다이아몬드 플랜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만큼 해서 다이아몬드가 되어야지라는 플랜이 있었어요. 5년 안에 다이아몬드가 안 돼도 됩니다. 5년 안에 되겠다고 내가 플랜을 세웠는데 10년 안에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플랜이 있어야 된다. 그 플랜이 있으면요. 내가 점점점점 강해져요.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만나도 점점점점 강해지고요. 훨씬 더 많이 원하게 됩니다. 저는 원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아주 모호했어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완전 거절을 받으면서요. 와 진짜 보여줬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플랜이 된다라는 걸 내 친구들한테 보여줬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하고 나서 내한테 온나 뭐 이런 얘기죠. 네 되면 내한테 온나. 제가 초기에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에요. 네 되면 내한테 온나. 그 얘기 딱 들으면요. 제가 플랜이 없었으면 되게 상처받았을 거예요. 내 진짜 SP대가 보여줬어요. 내 진짜 다이아몬드 내가 한번 보여줬어야지.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 오락의 갤러그에 그 폭탄 먹으면 총알이 더 굵어지죠. 그것처럼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거절은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사업 2개월 차에 이 비즈니스를 생각만 할 때는 즐겁습니다. 꿈만 가졌을 땐 즐거워요. 그런데 생코아를 하래요.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갭을 느낍니다. 어떤 갭? 현실에 있는 나와 내가 갖고자 하는 꿈 내가 되고자 하는 꿈 이 사이에 갭을 느껴요. 이건 누구만 느껴? 행동하는 사람만 느껴요. 행동하지 않으면 이 갭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하면서 이 갭을 느끼면 누구나 모두 다 불행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우울해져요.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너무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안 이랬는데 옛날에 성격 진짜 안 이랬는데 되게 내성적으로 바뀌네.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저도 되게 외향적이었는데 저 암회사업 저게 엄청 내성적으로 바뀌더라고요. 내성적이고 의기소침해지고 목소리도 작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들이 전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하는 애들한테도 똑같습니다. 내가 목표 원하는 대학이라는 걸 예를 들어 가지잖아요. 그럼 갭이 있잖아요. 내가 공부해보면 나오는 성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어떤데? 의기소침해지고 꿈이 작아지는데. 왜 괴로우니까. 이 갭은 무조건 없애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암회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느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꿈이 생기고 원하는 것이 생기면 누구나 이 갭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암회 비즈니스를 행동을 해보고 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 사업을 안 할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행동해보고 왜 안 하는지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3개월 안에 다 그만두는지 그리고 왜 남편이 하지 마라 하는지 애기가 아직 어려서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남편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첫 번째 선택은요. 이 꿈을 접어보면 갭이 없어집니다. 스스로 위안하잖아요. 뭐 이 정도도 괜찮은데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이러면서 꿈을 접어요. 그럼 마음이 편해져요. 처음엔 괴로운데요. 며칠 지나고 나면 괜찮아요. 두 번째 선택. 이러면 꿈을 접는 거죠. 암회의 사업을 포기를 하고 나도 옛날에 해봤다 그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선택. 이 비즈니스를 해내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생긴 어떻게 찾은 건데 내 현실을 정말 더 열심히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갭을 줄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해냅니다. 제가 그랬어요. 사업하고 2개월 차에 새벽 비행 마치고 집에 오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막 운전하고 오는데 울었어요. 집에 가서 계속 울었어요. 한 두 시간 정도. 두 시간 눈물이 나요. 계속 울었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계속 울다가 내가 왜 울지 생각하니까 난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왜 안 행복하지? 나 암회 때 안 행복한 거야. 암회의를 하고부터 내가 우울해졌어. 티비를 봐도 너무 불편해. 티비를 볼 수가 없어.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불안해. 암회를 하면서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됐어요.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하나도 안 행복해. 계속 누굴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약속이 안 잡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하지 말아보지 뭐 이래 생각했어요. 하지 말지 뭐. 안 해도 잘 사는데. 그 다음날 똑같은 비행이었어요. 제가 똑같은 비행을 갔는데 안 행복한 거예요. 왜 안 행복하지? 저는 이미 벌써 이게 생겼어요. 이게 생겼어요. 하고 싶은 거 부모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돼버렸어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내적인 성숙은 뒤로 태부할 수가 없습니다.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그럼 이래도 괴롭고 저래도 괴로워요. 아메라 안 해도 괴롭고 해도 괴로운 거예요. 여기 그 상태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 상태를 비전을 본 상태라고 얘기해요. 비전을 본 상태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근데 그 상태로 계속 사업을 하시는 분 있죠?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어떻게든 뭘 하나 결정을 내려야 돼요. 안 하면 미래가 두려워요. 하면 지금이 두려워요. 그런데 계속하면 더 좋아질 거예요. 계속하면 익숙해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잘하게 된다라는 거는 익숙해진다라는 겁니다. 난 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이 일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어. 그건 뭐냐 하면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하다 보면 그 일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잘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메비지니스를 계속하면 처음에 너무 떨렸던 사업 설명이 눈감고도 하실 수 있잖아요. 왜? 계속하니까 우리는 익숙해진다라는 거죠. 그럼 그 결정을 하는 거죠. 누구나 그 과정을 저는 거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탱화를 하면서부터 생기는 거죠. 이 탱화를 하면서부터. 사업 시작하기는요. 여러분들의 명확한 플랜을 가지시고 내가 내 사업체를 내 사업체를 프리젠테이션을 계속 하고 다니는 네. 난 자신 있다. 사실 아메이는 동업자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어떤 나를 보고 투자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눈빛으로 내가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이 나에게 투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당신의 사업 모델은 이래가 어떻게 돼요? 아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요. 아무도 투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명확한 플랜을 가지시고요. 전 이렇게 될 건데요. 제 플랜은 이래요. 저와 함께 보실래요? 저와 함께 한다면 당신은 적어도 내년에 이 정도의 수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3%, 6% 퍼센트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플랜을 내가 정말 제대로 세우고 스폰서와 함께 회계능도 맞춰서 수정해 나가면서 그걸 가지고 사업 설명하는 것. 그게 참 필요하고 중요하구나. 어떤 것보다 사업 설명의 횟수보다요. 그 태도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아메이가 된다. 내가 될 거니까 저에게 투자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난 이런 플랜을 갖고 있으니까 나랑 한번 해볼래요. 저랑 한번 동업 해보실래요. 이건 거죠. 그 마음 그 태도로 사업 설명을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 나올 거라고 믿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탱과를 하는데 초기의 탱과 제가 초기의 그런 감정을 겪었을 때 탱과는 무슨 상태였는데 저를 후원하는 단계였어요. 초기의 탱과는 내가 아직 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 상태에서는 내가 탱과를 하건 내가 사업을 얘기하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 사람 초기의 나의 탱과는 내 스스로를 시스템 안에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인 거죠. 내가 루틴을 가지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 후원하면 잘 되냐면요. 예측 가능한 사람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 있죠. 예측 불가능하신 분들 있잖아요. 스케줄을 완전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보다 예측이 되는 사람 후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업이라는 걸 하려면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루틴을 가진 사람 스폰서에게 나는 예측 가능한 파트넌가 예측 가능한 사람이 계셔야 됩니다.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루틴이 있습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루틴이 없는데 돈을 많이 가졌다. 우린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졸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부를 이루어서 그걸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루틴이 있습니다. 그거부터 해보세요. 당신이 이 루틴을 가지고 스스로를 후원해서 뭘 완전히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그 날로부터 저는 그 결정을 한 날로부터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요. 결과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은 안 되었어요. 결과가 나빴어. 기분은 좀 안 좋아요. 우울하지. 똑같이 우울한데 내가 이 사업을 할까 말까 될까 말까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난 될 거고 난 이 사업을 계속 할 건데 오늘 결과가 그래서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흔들리지 않는 게 있어야 자기 후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시스템 안으로 온전히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시스템 안으로 온전히 들어와야 누군가를 후원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 그래서 첫 번째 초기에 내가 하는 탱커는 여기 초기 사업자분들 계시잖아요. 꾸준히 계속해 보세요. 누군가를 누군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이 시스템에 맞는 사람인가 이걸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나 자신을 보는 것 두 번째 세티뉴 정식 사업가부터 보석핀까지요. 이 하는 탱커하는 자기 수련님 저도 정말 지루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루한 시간들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고요. 나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고요. 몸이 천근만근일 때도 있었고요. 아플 때도 있었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왜? 나 이거 일처럼 하기로 했으니까. 난 누군가의 스폰서니까. 책임감이 난 있는 사람이니까. 그 시간들 아무도 보지 않아요. 내가 탱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하지만 그 지루한 시간들을 무엇을 친구삼아 정말 탱커를 친구삼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무엇이 생기는데 알게 돼요. 왜 이걸 하라는지 왜 탱커를 계속 하라는지 알게 돼요. 그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때 그 수련의 기간 깨달음은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점점점점 결과가 갈 수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난 점점점점 내면이 차고 있는 계속 채워지고 있는 중인 거죠.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자산을 경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점점점점 채워지면서 변화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이상은요. 자기 경영입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스폰서님이 목표도 안 줘요. 다이아몬드 이상은. 그렇지 않나. 그런데 내가 하지 않으면서 파트너한테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어떤 스폰서가 진짜 좋은 스폰서인데 항상 깨어있는 스폰서죠. 항상 필드에 지금 필드의 흐름이 어떤지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 스폰서. 함께 뛰는 스폰서. 파트너가 있는 자리에 항상 있는 스폰서. 그런 스폰서가 진짜 제 경우에는 좋은 스폰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도 나 자신을 정말 경영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이 시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시간들이 지나가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탱크화를 하면 가산이 만들어줘요. 진짜로. 네트워크가 생겨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탱크화를 하면 성공한다. 성공하기 위해서 탱크화한다. 어떤 게 맞을까요? 1번, 2번.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탱크화를 하면 성공한다. 2번. 성공하기 위해서 탱크한다. 네. 성공하기 위해서 탱크화를 하면 됩니다. 탱크화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탱크화의 궁극적인 목적? 탱크화의 궁극적인 결과물은 뭔데? 저거 변화인 것 같아요. 탱크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이아몬드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탱크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변화하는 것. 어떻게 변화하는 것. 내가 정말 아멘이 사업으로 보면요. 내가 자산을 만들고 경영하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고 내가 부자의 습관들을 가지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고 내가 부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탱크화인 거죠. 아마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은 다 이런 경험을 갖고 계실 거예요. 파트너가 하다가 떠나갈 수 있어요. 내가 한 번 찾은 파트너가 계속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탱크화를 해서 내가 변화하잖아요. 난 언제든지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만들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탱크화는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나를 변화시키는데 자산을 만들고 그 자산을 경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주는 정말 핵심 시스템이 전 진짜 탱크화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탱크화는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탱크화 딱 한 달 해보고요. 아, 이거는 하는 게 아니고 해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제가 탱크화 강의를 시스템 강의에서 듣고요. 처음에 저희 스폰서님께 이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거 하면 돼? 금방 하겠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해보니 아, 이거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이거 계속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이거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해내는 거구나. 내가 어떤 뜻한 바가 있어서 해내야 되는 일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렇게 탱크화를 하잖아요. 이 탱크화를 하고 나면 결과물들이 정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탱크화를 해서 여러분 네트워크 성장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해내는 탱크화를 하면 내가 변화해요. 어떤 게 변화하냐면요. 내 눈빛도 변하고요. 내 말투도 변해요. 내가 이 사업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내가 나 자신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변화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파트너분들께 이 얘기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일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일에는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이든 성과를 내야 됩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 반대해요. 저는 가족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초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일을 해서 성과를 내보십시오.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일을 해서 성과를 내면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 모든 가족들이 불안해요. 엄마 왜 집에 있어? 당신 오늘 왜 집에 있어? 어디 아프나? 성과를 내십시오.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성과를 내십시오. 그러면 조력자와 지지자와 후원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성과를 내야 돼요. 사업은 성과를 못 내면 부도가 나게 되어 있고요. 직장인들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승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메이 사업은 성과를 못 내도 스폰서가 괜찮다 하잖아요. 괜찮다 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괜찮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내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고 내 가족들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과를 한번 내봐야 되겠어. 아메사업 직장생활처럼 하면요. 3년 안에 다이아몬드 됩니다. 그런데 진짜 2년에 다이아몬드 플랜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걸 일처럼 한번 해보세요. 일처럼 해보면 이거는 성과가 금방 나게 되어 있는 일이에요. 사업인데 이렇게 금방 성과가 날 수 있을까? 네, 날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은 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뭘 투자하래요? 시간 투자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먼저 투자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먼저 내어놓으세요. 어떤 마음이요? 내가 정말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내어놓으시나요? 그걸 계속 내어놓으시고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해나가면서 더 원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저렇게 되어야 되겠다. 진짜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보상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상은요. 저는 금전적인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수입. 계속해서 나오는 수입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여유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계획할 수 있어요. 100만 원이란 돈은 정말 큰 돈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대학생들 용돈도 100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큰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100만 원이 계속 나온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돈인 거죠. 어느 정도 계속해서 14일마다 돈이 나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 너무 감사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처음 사업했을 때 나 진짜 한 달 열심히 했는데 9만 원인가 7만 원 나왔어요. 뭐 이럴 수가 있노.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정말 난 진짜 사업가도 아니었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그 정도 돈을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준다라는 사실이 전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500만 원이란 수입.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0대, 50대, 60대에게는 50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출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지출이 많았어요. 그런데 70대에겐 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90대에겐 정말 큰 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바꿔서 말해볼게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500만 원 매달 들어오시는 분 몇 분 계십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500만 원의 수입이 계속 들어온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되게 편안할 것 같지 않으세요? 마음이 좀 편안하죠? 그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린 너무 오래 살아요. 저는 원래 둘째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아침에 이틀째 지금 제가 등교를 시켜주고 있어요. 걸어서. 걔 덕분에 제가 지금 많이 걷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오늘도 교장선생님이 앞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반을 잘 찾아가는지 제가 계속 이래 봤어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거의 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엄마들입니다. 막 교문에 창사를 되고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이 저래가 아까워가 결혼은 어떻게 시키려고 하노?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깝죠. 너무 귀하게 사실 키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녀를 위해서 내가 진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나의 자리비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애를 써서 잘 키워놓고 나중에 내 치료비 내라고 얘기하거나 내 생활비 내라고 얘기하면 그것만큼 자식의 발목을 잡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의 경제적인 자립 그리고 건강한 몸 을 가지는 것이 나의 자식에 대한 저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를 준비하면서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일이 전 진짜 암회사업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시는 날 여러분들은 암회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지금이 가장 가난한 달인 거죠. 저는 아침마다 그 생각해요. 나는 날마다 제 아침 루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희 안마의자에 앉아서 발 마사지를 하면서 안마의자 15분 하는 건데요.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눈 감고 나는 날마다 좋아지고 있어.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난한 날이야. 오늘도 진짜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 생각을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이 내가 가장 가난한 날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늘나라 갈 때 어떤 자산을 남겨두고 할까?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 생각을 하면 너무 행복해져요. 그걸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수입이 나오신다면 그 수입의 크기를 계속 키워나가시면 돼요. 키워나가시는 방법은 다 아시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두 번째는요. 기업과 정신입니다. 정신적인 유산. 제일 중요한 거고 제가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전 철저하게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떤 직장인이었냐면 이래요. 빨리 맞춰야 되네요. 저는 스케줄표대로 움직이던 사람이었어요. 스케줄표를 딱 받잖아요. 자기 메일하면 스케줄표 요즘은 컴퓨터로 다 나오죠. 딱 하면 오늘 스케줄표 나오는 날이잖아요. 막 뛰어봐요. 딱 꺼내가 뭐부터 보는 줄 알아요. 쉬는 날 숫자부터 살. 그게 직장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힘든 스케줄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힘든 스케줄이 있으면 회사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회사의 용품을 아껴 쓰지 않아요. 그건 아마 지금도 비행기 타는 모든 승무원들이 다 그럴 거예요. 우리 막 버려요. 그냥 왜 내 거 아니니까. 그게 전형적인 직장이에요. 오너십이 없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조양호 회장님이 조연아 씨랑 퍼스트 클래스를 탔는데 저희랑 얘기를 했어요. 조연아 씨가. 얘기했는데 종업원들이랑 얘기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막 광문했잖아요. 헉! 종업원이란다. 상상의 직원을 저렇게 생각하니까 잘 될 수가 있나 뭐 이랬어요. 막 델리에서 비행기 부엌에서 우리끼리 막 흥분하면서 저러니까 안 되지. 근데 제가 아메 사업을 하면서 제가 사장 마인드를 갖게 되니까요. 저는 완전히 종업원이었어요. 왜? 책임지려 하지 않고 전형적이잖아요. 책임지려 하지 않고 왜? 불평불만하고 왜? 감사할 줄 모르고 이런 거죠. 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처음 오면 되게 분위기 너무 낯설잖아요. 왜? 쓰지 않던 용어를 써. 직장인들이 쓰지 않는 용어 정말 말이죠. 도전, 목표. 네. 화이팅! 이런 단어는 직장인들이 쓰지 않은 단어인데 여기서 계속 쓰잖아요. 너무 어색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 얘기를 제가 저희 애한테 계속하는 엄마가 됐어요. 이렇게 새학기 계약해가지고 화이팅! 오늘도. 택배 보내면서 화이팅! You can do it! We can do it! 이렇게 제가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래도 감사.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이 생기면서 제가 이건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기업가 정신은 언제 생겨? 도전할 때 생깁니다. 아메이 여기에 아무리 오래 있다고 기업가 정신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전하셔야지 기업가 정신은 생기는 거예요. 이 기업가 정신이 내가 3%, 6% 계속해서 우리는 도전하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요. 한 달을 봤을 때 언제 제일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일주일이요. 북리하는 사람.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할까?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방법을 변경하는 게 기업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목표를 변경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뽀로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생각대로 잘 안 되지. 그래서 도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방법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가자가 아니고. 사뽀로를 도전하는데 제가 어떤 걸 더 하면 될까요? 라고 방법을 바꾸셔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을 바꾸는 것. 노력이라는 단어는 추상명사예요. 우린 다 같은 단어를 쓰지만 서로 개념이 달라요. 노력에 대한 정의는 다 달라요. 그 노력에 대한 정의가 직장인에서 기업가로 바뀌어야 됩니다. 직장인은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이에요. 지금 저희 딸이 딱 그런 상태예요. 할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노력은 원하는 걸 이루는 노력이에요. 단어를 같이 쓰는데 우린 달라요. 그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바뀌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노력. 얻을 때까지의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점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죠. 해마다 아메이비즈니스를 하면서 우린 어떻게 성장하면 좋은데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작년보다는 원래 내가 더 사업가다운 결정. 해마다 내가 훨씬 더 사업가다운 결정을 하게 될 때 우린 성장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행입니다. 전 여행을 사업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인정인 거죠. 아메이비즈니스의 꽃입니다. 정말. 치앙마이 여행 너무 좋았어요. 여행은 왜 필요해?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요. 어느 정도? 벌고 나면 더 원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건 인정받아야지만 생겨요. 그런 인정을 아메에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안 하셔도 될 것들 정말 많이 하실 거고 하셔야 됩니다. 데몬 안 해도 되잖아요. 생필품 쓸 거면. 그런데 데몬 하는데 내가 저 자세로 해서 하고 싫은 소리도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그리고 내가 안 해도 되는데 과도한 친절들 여러분들 하시죠? 그런데 그거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니까요. 진짜 사장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종업원들은 굽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님한테. 하지만 사장은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는 그걸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해주셔서 이런 성과를 내셔서 저희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해 드릴게요.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생각해 드릴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다녀오시면 직장인들이 하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인풋. 내가 얼만큼 열심히 했는데 내가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오늘 몇 시간을 일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만큼 했는데 7만 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때의 제 포커스는 인풋에 가 있었어요. 내가 얼만큼 했는데 그런데 여행을 다녀오시잖아요. 여러분의 포커스는 아웃풋에 가 계실 겁니다. 왜 아웃풋에 가 있어? 보상이 너무 커서요. 아 내가 진짜 크게 한 건 없는데 이렇게 많은 걸 주네? 아 너무 감사해. 치앙마이 첫 여행 가신 리더님들 계시죠? 어떤 느낌이셨어요? 여러분들이 하신 게 별로 기억이 안 나지. 왜 안 나는데? 보상이 너무 커서요. 이게 왜 사업이냐면요. 내가 이걸 갔다 오면 내가 했던 노력들이 받는 보상에 비해서 정말 작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있어요. 진짜로. 내가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는 내가 하는 노력들이 너무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상을 받고 나면 내가 했던 노력들이 보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작게 느껴져요. 그럼 그때부터 나의 포커스는 어디에 가 있어? 내가 받을 보상에 가야 돼. 그럼 그게 왜 사업인데?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힘들어할 때 여행을 포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야. 이 고비만 넘어가면 돼. 이번 달만 잘 해보자. 그럼 정말로 더 큰 걸 얻을 수 있어. 네가 생각하는 암회 사업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스폰서가 되니. 그래서 삿보로를 도전하시는 리더님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포기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알아요. 그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보상 저는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치앙마이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더님 영상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행의 가치에 대해서 요즘 다시 느끼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처음 갔는 여행이거든요. 저희 둘째는 원래 8살이 됐는데 원래 8살이 됐는데요. 삿보로를 기억 못해요. 얘는 18개월 때 갔거든요. 그리고 청간여행이고요. 이 노래가 김동균의 출발입니다. 매일 아침 삿보로 가고 싶다. 치앙마이 가고 싶다고. 오늘도 학교 가면서 비행기 타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여행이라는데 아 이렇게 큰 행위가 있구나 라는 걸 제가 얘를 보면서 너무 많이 요즘 제가 얘를 보면서 너무 많이 요즘 제가 얘를 보면서 너무 많이 요즘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번지킨 카메라 아 여행이라 떼묻은 지도 가방 안에 놓고서 치앙마이 2위트를 다녀왔는데요. 다 다녀올 날로부터 치고까지 매일 치앙마이 2위트를 다녀왔는데요. 다 다녀올 날로부터 치고까지 매일 치앙마이 2위트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여섯 시간이네. 천연히 걸어가네. 걸어가게 되겠네. 잠이 오는 건 4원이니까. 네. 멍어리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날 한 번호를 상상하세요. 제가 이 달들을 지나가면 여섯 날을 잘 보내면 그 하이들과 이런 영상을 다닙니다. 멍어리 앉아서 쉬기도 하고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이근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해치고 가벼운 발걸음 챔피언니 가진 대한민국 고등학생 감동시키기 쉽지않고 별것 아닌 이대로 어둠납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바람 불으면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에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놓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밭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지길 천천히 걸어가네 어린아이들에게 여행이라는건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구나 라는걸 저희 둘째를 보면서 너무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갖고 갖고 있다고 어린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정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게 여행이라는거에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구요 청소년들 말 안 듣죠 저는 너무 감사한건요 아이가 저희 아이 큰애는요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아이가 제가 작년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었을 때 정말 몰랐거든요 깜짝 편지를 줬어요 아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있잖아요 전 진짜 공부하지마라는 엄마 중에 한 명입니다 공부하지마라 유학가지마라 떨어져서 못산다 지금도 기숙사학교 가있거든요 빨리 온나 언제 오노 우린 니만을 기다린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이 아이 속에 비춰진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네 이도님 두 번째 영상 부탁드릴게요 이 마지막 영상입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영상 네 말 몰래 언제 온나 나는 수아야 오늘 엄마한테 독서실 간다고 거짓말 치고 외수모랑 같이 찍으러 나왔어 수업 다이아몬드 일단 된 거 너무너무 축하하고 엄마 아빠 열심히 사는 거 세상 다 아는 나잖아 맨날 엄마는 늦게까지 줌 미팅하고 바당한 체력으로 자전거까지 타고 세상 바쁜 우리 아빠는 맨날 반쯤 눈 감긴 채로 집에 와서 새아보다 일찍 자고 아빠도 잔소리 나한테 듣느라 고생이 많아 이렇게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 항상 내 의견 지지해주고 존중해줘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거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축하받는 순간들 엄마 아빠가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순간들이니까 재밌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겼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암매의 사업 열심히 하고 나도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게 엄마 사랑해 정말 보여주는 부모가 될 수 있어서 전 너무 감사해요 제가 공부하지 마라 하잖아요 공부 더 열심히 해요 아 진짜로요 끝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시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한 번 더 인내할 수 있고요 한 번 더 해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누군가의 말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힘이 빠질 수는 있지만 나 자신이 너무 소중하니까 누군가의 말에 힘이 빠지지 않을 수 그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해보는 용기 그거 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6개월 남은 이 시점에 한 번 더 진짜 한 번 더 전열을 가다듬고 내 플랜을 가다듬어서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용기로 남은 6개월 함께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엄청난 열정을 주시고 또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저희가 꼭 새겨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해 주신 이창선 수석대원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 멋진 리더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홀라당 시간이 갔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뉴핀 스피치를 듣는 시간이거든요 먼저 우리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은 18개의 핀이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핀이 저희 팀에서도 나왔습니다 브론즈 파운데이션 핀을 달성하신 리더님들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브론즈 파운데이션 리더님들은 30초 스피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설공주 김미정 리더 아들이자 ABO 전도사인 강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ABO 전도사라는 잉네임은 1월 1일에 정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전심으로 도전하고 사업하는 아메이사업가라는 뜻으로 정했습니다 저희 백설공주 민자님 따라서 더 열심히 하는 사업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선 제필고 다이아몬드 스폰서를 둔 스폰서를 둔 스폰서를 둔 김미애입니다 저는 아메이는 27년 전부터 썼어요 지금까지 썼고 이제 막 아기를 비유하며 이제 엄마 아빠 구매를 할 수 있는 눈뜬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뒤집기를 하고 열심히 아장아장 걸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선 제필고 다이아몬드 팀 손유경 스폰서님과 사업을 함께하고 있는 전은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12월에 CNC 가정을 수료하고 지금까지 첫 핀을 달성하기까지 제가 제가 혼자 했다기 보다는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처럼 저희 손유경 스폰서님이 함께 옆에서 뛰어져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고요 제가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더 많은 거절과 좌절을 겪겠지만 그때마다 아까 이창선 리더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명확한 나의 플랜을 가지고 드림월드 교육팀 시스템 안에서 그리고 파이오니아 팀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단단하고 진정성 있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렷 경례 네 다음 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론즈 빌더 리더님이 나오셨는데요 브론즈 빌더 달성하신 리더님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리더님 팀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순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일 시작핀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성취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일단 이번 달 저의 목표는 신규 ABO 15명이거든요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업 설명을 계속 하면서 하려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3명 했고 12명 남았는데 어쨌든 이번 달은 이 프로모션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성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체력 경례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골드 프로듀서 리더님께서 또 저희 팀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SP 달성하신 리더님 계십니까? 네 골드 프로듀서 달성하신 리더님 무대 앞으로 모시기 도록 하겠습니다 한옹 별거 있더냐 새삼삼 살다보면 살다보면 더더운 꽃 아름답더냐 짠하고 이러나 짠 한번 웃어봐 합니까 그리고 나면 덮 제워지는게 어허허허 cr 어허허 어허허 입겠지 네 차렷 경례 네 GP를 다시 성하신 리더님께서는 1분 스피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송구영 AN 김희정 여자'니 아 귀여워 과터노인 이명희 엄마같이 강상규입니다.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 생각되는 것은 제가 드림홀드에 들어와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요.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제가 목표한 대로 지금 사실 흔들리지 않고 한 발 한 발 배워가면서 정말 부족한 거 많이 채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파트너들이 많이 저를 든든하게 응원도 해주고 더 힘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라고 그 책임감이 부담스럽지 않고 내가 해야 된다는 나의 몫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재미있습니다. 즐겁고 알아갈수록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데요. 그거는 얼마든지 해낼 것이고 해낸다는 그 각오는 늘 가지고 있고 제가 꿈꾸고 있는 거 옆에 엔드 파트너 지금 36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우리 아이들을 세 아이를 키워주는데 밑받침이 너무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 이 엔드 파트너가 정말 찬조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13년 전에 사실 이 드림홀드 팀이 아닌 다른 팀에서 아메이를 접했어요. 접했는데 그때도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제 건강 문제로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 지금 스폰서인 김희정 동창입니다. 중학교 동창인데 저를 찾아줬어요. 그러면서 명혜야 내 울산 사실 많이 후원을 했는데 제가 한 번 성공을 안 했다 하더라고요. 못 키워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딱 한 번 다짐한 게 내가 이뤄줄게. 말은 안 했어요. 사실 스폰서님한테. 그런데 그 마음 품고 진짜 지금까지 왔어요. 왔고 정말 열정이 있는 스폰서예요. 나도 못지않게 열정은 있는데 더 배우는 파트너가 될 거고 옆에 있는 엔드 파트너한테 한 말이 있어요. 여태같이 36년 동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성실해 줬으니까 자기 퇴직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준비할 거라고 자기 퇴직 전에 제가 내가 무언가를 꼭 만들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 다리를 대수술을 한 세 번을 했거든요. 사실 지금. 그런데 많이 건강해졌어요. 지금 제가 모든 제품에서 애용해서 경험이 많이 나왔는데 임상 시련이 많이 나왔는데 단백질을 못 먹어냈는데 제가 지금은 단백질을 많이 맛있게 즐겁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권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라이더 덕분도 있고 이 엔드 파트너한테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첫째. 그리고 나머지 또 파트너들한테 내가 오늘 사실 OM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10가지인가 있는데 그게 제가 정말 원하는 것들이더라고요. 저도. 제가 나와서 폰을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려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하여튼 아메이속에 있어서 좋고 제가 있어야 잘 자리에 꼭 있는 그런 파트너고 스폰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려 경례. 네. 다음은 아메이속에서 정말 뜻깊은 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식 사업가이신 리더님들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차려 경례. 네. 플래티뉴 리더님 스피치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스폰서님은 EDC 설륜경 앤 정순약 스폰서님입니다. 저는 울산에서 아메이속을 하고 있는 뉴피티, 나다영, 백두인입니다. 저희 엔드는 백두인 리더님인데 지금 집에서 육아 중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못 왔어요. 그래서 너무 그래서 좀 눈물 나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저는 드림월드, 저희 설정팀, 제가 또 나나쌤으로 닉네임을 해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시스템, 또 목표, 행동, 저는 저 자신, 내 가족만 생각하고 지금까지 온 것 같고요. 또 저는 매일 밤 저희 백두 리더님과 아메이속을 이야기하고 궁리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분에게 제가 정성껏 진심으로 후원하고 있는데 그분이 제 파트너로 파트너가 되길 제가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말을 하면 이루어진다고 해서 제가 용기내서 말하고 있고요. 꼭 그분이 제 파트너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고우사포로 외치는데 저희 사랑하는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아기랑 함께 꼭 갈 거고요. 정말 아메이사업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희 스폰서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모델이라서 먹어왔거든요. 아까도 저희 스폰서님 만나서 이야기 많이 했지만 정말 우리 스폰서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든든하고 좋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희 팀 형제님들이랑도 저희가 되게 팀워크가 좋은데 너무 고맙고 또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인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고 또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행동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정말 너무 행복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고! 사뽀로! 고! 지크! 고! 다이아몬드!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철역 경례! 네, 혹시 줌에서 플래티뉴 리더님 스피치 하실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멋지게 3월 1일부로 뉴 사파이어가 또 나오셨네요. 뉴 사파이어 리더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년을 함께 행복하시길 꿈없던 가지만 끝나 헤어져야 한다기에 네, 줌에 또 있나 봅니다. 네, 뉴 사파이어 리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두 분이 계신데요. 그러면 구현주 앤 김성환 리더님부터 먼저 말씀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PT, 저의 파트너들 오늘 발표하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줌으로. 네, 네. 말씀들은 아무도 발표를 안 열어가지고 네, 배정주 리더님, 박미영 리더님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피드 리더님부터 발표하도록 갈게요. 네, 배정주 리더님 혹시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 부산에서 구현주 김성환 스폰서님과 같이 사업하고 있는 배정주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PT 정식 사업가가 되기까지는 저를 매일 이렇게 변화할 수 있게 매일 탱크화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게 항상 매일매일 토요일, 일요일도 매일매일 줌 미팅을 열어주신 저희 스폰서님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변화할 수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탱크화를 하면서 제가 또 옛날에 저랑 좀 많이 변화되고 또 그렇게 소비자나 파트너분들이 생긴 것 같고 또 지금 스폰서님, 저희 구현주 김성환 스폰서님이 큐에메랄드에 도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스폰서님이 도전하고 계시니까 저도 덩달아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 또 이렇게 성취를 이룬 것 같아서 네,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윈윈하는 이 아메이 사업이 너무 고마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스폰서님 잘 따라서 열심히 또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박미영 리더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현주 김성환 스폰서님 그리고 상입 스폰서님 강혜영 다이온트 스폰서님 팀에서 함께 사업하고 있는 UPT 박미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환경 탓하고 내 사정이 뭐 이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핑계되면서 마음이 진짜 오락가락하는 날들이 좀 앞에 많이 길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메이 시스템이나 비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안 해서 안 되는 것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꾸준히 저희 이제 그 미팅 속에서 그리고 시스템에 속해가지고 우리 스폰서님 옆에 계속 붙어서 함께 했더니 또 이렇게 PT가 되는 날이 오고 또 파운더스 PT를 목표로 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코아 속에서 아메이의 대단함을 알고 비전을 봤기 때문에 절대 안 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는 거. 아까 이창성 다이아몬드리더님께서도 그 말씀 하셨었는데 가버리면 안 할 수가 없는 일이 아메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미팅 이끌어주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힘주시는 저희 또 우리 강혜영 스폰서님 그리고 강혜영 다 스폰서님 그리고 저희 구현주 스폰서님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된 것 보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가 그 된 모습들을 보고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제가 되는 모습이 늦었지만 그래도 되는 모습을 보고 제 진심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늘 계속 꾸준히 알리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근데 많은 또 이제 또 저희 파트너들도 생기게 되고 또 좀 더 빨리 일어서 다른 파트너들이 빨리 더 시작할 수 있게 해줬으면 제가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책임감이 이제 더 챙기기도 하고 앞으로 더 배우고 학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저도 스폰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 삿보로 갈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혹시 플래티넘 리더님 중에서 발표하실 분 계신가요? 더 없으신가요? 네 다음은 아까 너무 멋진 보석핀이 또 나오셨는데 구현주행 김성환 리더님 네 사파이어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3월 1일부 뉴스아파이어 구현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스폰서님은 강혜영 스폰서님이시고요. 상위 스폰서님은 강현영 스폰서님이십니다. 저도 이 드림월드 시스템과 그리고 저희 우리 강혜영 스폰서님의 가르침으로 여기까지 저도 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파트너들과 올해는 이렇게 함께 도전하면서 저도 이렇게 성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더 기쁜 건 저의 성취보다 저의 파트너들의 성취가 정말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너무 더 기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기분을 우리 강혜영 스폰서님이 지금 느끼고 계실 걸 생각하니까 아까 제가 막 어떤 유핀 스피치를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는데 스폰서님 얼굴을 막 생각하는데 계속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스폰서님 그리고 우리 파트너들에게 제가 정말 대서 보여주는 게 그게 보답인 것 같고 아까 이창선 리더님 말씀처럼 정말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의 노력으로 꼭 에메랄들을 해내서 이 자리에서 유핀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 에메랄! 감사합니다. 네 고 에메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준택 리더님. 네 안녕하세요. 어? 된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설은경 정승혁 수석 다이아몬드 팀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 사파이어 조준택입니다. 상위 스폰서는 에메랄드 최은옥 스폰서님입니다. 23 회계년도에 감사하게도 사파이어라는 핀을 달성하게 되어서 이 자리에서 스피치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저에게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사업을 했었는데요. 드림월드 복이 있는 그룹 복이 있는 팀에서 감사하고 존경하는 스폰서님들의 서포트와 사랑하고 소중한 파트너님들의 노력과 함께하였기에 이 큰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발전하겠습니다. 스폰서님들 파트너님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성취하신 모든 이대님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진짜 저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결단의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무서운 말이지만 사실 한 번은 절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전의 습관이나 모든 것과 결별을 하시고 정말 사포로를 가고 싶다 또는 내가 그 핀을 꼭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모든 리더님 이 자리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단하신 리더님들 무대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꿈에서라도 나를 찾지만 난 네 안에 없는 거야 어디를 속여가며 사랑한 넌 더 힘들었니 이젠 꿈에서라도 나를 찾지만 난 네 안에 없는 거야 그대로 나를 믿고 돌아가고 네 혹시 주저하고 있는데 내를 불러주면 나올 건데 혹시 없으세요? 지금이라도 네 마음속엔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나오세요 네 마음속에는 있는데 아직 용기가 없어서 그렇죠? 네 괜찮습니다. 또 용기 가지고 나오시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한테 기회를 1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초 10초 넘으면 딱 자르기입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파운더스 PT 아 수석 다이몬드이신 하수경 리더님 팀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파운더스 PT 양수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FCA가 되고 싶습니다. 고 FCA 고맙습니다. 변장원입니다. 이번에 스포서님과 같이 꼭 해서 사포로 해서 꼭 만나겠습니다. 고 사포로 네 파운더스 PT 김상희입니다. 아들아 꼭 브론트 빌더 내거라 네 반갑습니다. 백금선 다이아몬드 팀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지원입니다. 네 아들 데리고 딸 데리고 꼭 사포로 하겠습니다. 고 사포로 네 안녕하세요. 플래티뉴 이선아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네 반갑습니다. Q에메라이드 양재입니다. 에메라이드 꼭 완성하고 지금 밖에 아기들 둘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고 사포로 고 지크 고 닮아 태영선 제필고 팀에서 사업하고 있는 손유경입니다. 저도 사포로 도전하고 있는데 잘 마무리해서 아침마다 저희 아들이 엄마 사포로 가야지 하면서 깨워주거든요. 그래서 꼭 사포로 갈 것이고요. 이번 달 루비 도전하고 있습니다. 고 루비 고 다이버드 고 사포로 아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 드림라이트는 생방으로는 처음이고요. 맨날 줌으로만 보다가 현장에 나왔는데 열기가 굉장히 뜨겁고 저 현재는 6%고요. 네 5월달 드림라이트에서는 브론즈 빌더로 한 번 더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왔습니다. 파운더스 플래티눔 김진경입니다. 네 사랑팀에서 사업하고 있고요. 저 엄마 모시고 꼭 사포로 갈 겁니다. 고 루비 고 사포로 이번 달 SP 고전하겠습니다. 고 SP 네 안녕하십니까. 진주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스폰서님 박기용 앤 문은영 스폰서님이시고 진주에서 사업하고 있고 처음 먹은 나의 플랜대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고 사포로 고 지크 네 진짜 너무 시간도 딱딱 맞춰주시고 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네 차렷 파이팅 한번 목표 다들 속으로 또 다 외치셔도 됩니다. 뭐지? 뭐라 하죠 이걸? 아 뭐지? 준비죠 준비 준비 고 시작 네 제가 까먹었어요 네 너무 잘하시고 계십니다. 네 네 다음은 진짜 딱딱 맞춰가지고 어우 너무 멋집니다. 네 다음은 우리 모두의 스폰서님이시죠. 네 저희의 탑 리더님이신 김창흠 스폰서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드림나잇 나이트를 간 적은 없지만 드림나잇은 너무나 익숙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최화연 리더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아 이게 정말 그 좋은 강사를 또 초청하면 또 많이 오구나. 아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하고 올바른 환경을 제공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재밌죠? 재밌네요. 정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또 이 사업을 정상계도로 올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저번 주 토요일날 분당에 CLC라는 또 과정이 정말 3년 만에 처음 열렸어요. 뒤에서 우리 한 또 5초로 했지만은 정말 거의 한 60분 이상이 오셔가지고 이 어떠한 오프라인의 미팅이 얼마나 이렇게 갈구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저희들도 이제 아메이사업을 오래 하면서 정말 이 코로나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말 아메이사업은 저는 오프라인이 꽃이라 봐요. 아무리 온라인상에서 어떤 명강의를 하더라도 내 자신을 절대 100% 내려놓지 않습니다. 떠들어봐라. 심지어 저도 준비팀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가장 좀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화면 꺼버리고 음성 꺼버리고 그리고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듣는 사람들 어떤 감동도 없어요. 그냥 들릴 뿐입니다. 아메이사업은 들린다 해서 들린 게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늘 이창선 리더님 말 이렇게 강의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저렇게 멋진 분도 하고 또 저분도 많은 굉장히 사업한 지 제가 좀 오래 한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국군이 버티니까 그런 또 멋진 어떤 보상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런 어떤 결과가 조지 잘했는가 그러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정말 나도 아메이사업을 통해서 저런 보상을 받고 싶다는 그 부분 그것은 아마 여러분이 이제 한 50% 정도 마음을 내려놓을 때 들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리슨이라 리슨이. 줌에서 듣고 떠들어라. 나는 듣는다. 이걸 히어링 소위 말은 뻥으로 들린 거죠. 뻥으로. 제가 우리 김미연 리더 이야기를 히어링으로 듣다가 많은 고통을 들었다가 합니다. 그래서 이게 리슨을 경청을 할 때만이 그분의 소리가 나한테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방금 어느 시점에 완전히 여러분을 내려놓고 들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 간절할 때 뜻대로 잘 안 되고 자꾸 하다 보면 거절받고 반대하고 그럴 때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마음 이런 무대에 또 가장 하이라이트가 방금 류핀 스피치가 간단히 있었지만 그런 큰 무대에서 내가 원하는 플래티넘, 에메랄드 다 됐을 때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불을 다 꺼버리죠.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신이 주인공이 돼봐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라 할 때 영화가 정말 재밌잖아요. 영화를 보면서 저건 어떻게 찍었지? 저건 영화잖아. 이렇게 하면 몰입이 안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워치랍니다. 워치. 워치던 무비.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영화를 봐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아메삽을 통해서 내가 되고 싶다고 느낄 때는 이 무대에 올라온 사람을 통해서 그분들의 모습과 그분들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똑같은 아메인. 누구는 되고 누구는 왜 안 돼? 내 어떤 자존감. 그렇지만은 내가 결과를 이루지 못했을 때 어떤 내 자신의 어떤 분노. 선한 분노죠. 정말 내년에 나도 우리 애들 데리고 사포로 우리 애들 데리고 그런 여행을 내가 안 가면 내가 엄마가 아니야. 엄마가 아니야. 그 느낌을 가질 때 여러분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100% 내려놓습니다. 저도 세미나를 처음 갔을 때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아메이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앞에 나와서 기립박수를 보내고 소리를 지르고 제가 1박 2일 캠프를 했거든요. 그 3장기 넘어가는 데서. 제가 뒤에 앉아서 그랬어요. 당신도 집단이라 이런 거구나. 왜 저분한테 박수를 보내고 소리를 지르고 이게 교회 다니신 분들 부응이 할 때나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쩌면은 냉소적이고 객관적으로 봤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그런데 이제 정말 한 번 알고 두 번 알면서 어느 순간에 나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올해 이제 우리 신지연님이 다 한 번 다 되시겠지만 정말 그 다 한 번 다 인정해 보면서 양가 부모님에게 큰 절 올리고 애들하고 함께 어머니 제가 다행이 안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울산에 올라가면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더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암행. 우리 부모님 우리 암행의 사업 다 효자거든요. 우리 가장 먼저 자식 그다음에 부모님 아니면 부모님 자식 사실 그것보다도 가치로운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하죠. 다이아몬드를 결정했고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죠. 형제. 그렇지만 형제 알려다가 지금까지 못 알리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거든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정말 아메이사업에 가장 또 높다는 거기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프라인에 정말 오늘 우리 김유정 리더 팀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래도 1년 만에 다 여러분들을 가신 분이 계세요. 옛날에 아주 유명한 하버드 쌍둥이 하버드를 쏘다 그 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1년 만에 갔느냐. 그때는 5만 원씩 올려가지고 5만 원씩 이런 캠프를 오는데 여러분 여기 돈 내고 오신 분 아무도 없어요. 한국하면 전부 다 지원해 주지만 그때는 돈을 내고 교육장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한 사람 만나가지고 5만 원을 받지 않으면 집에를 안 갔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당신이 오든가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을 끝까지 받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오고 그래가지고 첫 캠프에 10명을 모셔갔대요. 10명. 그다음에 30명.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다 여러분들 갔다고 합니다. 이 오프라인 미팅이 이제 부산 지역에서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도저히 스폰서가 줄 수 없는 감동을 주거든요. 여기 멀쩡한 사람 많거든요. 어쩌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많고 사회적 역량도 높은 사람 많고 암회에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내다. 천하덕존으로 알고 있지만 암회사업 절대 할 일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4단계 피라미드가 아니거든요. 이 암회사업은 정말 숭고한 일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일이 있고 그런데 내 어떠한 안목에서 그게 안 보였던 거죠. 그렇지만 여기 와서 들을 때 내가 도저히 줄 수 없는 그 영향력을 여기 모시고 온 분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다음 또 이런 어떤 미팅이 있겠지만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사업을 잘하고 싶고 키우고 싶다면 오프라인으로 조인해요. 저도 드림월드 그룹을 책임지면서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을 활성화시킬 건가. 그게 답이다. 그런 부분에서 함께 올바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에게 한번 하이파브 해주세요. 하이파브. FC입니다 하세요. FC. FC 하면 FC가 됩니다. FC입니다. 구한번 모두 일어서셔서 구한번에 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고준비. 하나 둘 셋. 나는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